와 이쁘다 포켓몬 써라고 합니다 자 자 자 집에 가자 자 밀어 장풍 써 장풍 써 자 탑을 쏴야됩니다 아 아아 아아아아 꼬리 왜 꼬리야 꼬리야 집에 가자 너도 포켓몬이니 그치 아 그치 아 가져갔어 됐어 아씨 좀 올려봐 한번만 너 무거운거 아냐 어 무거운거 아니냐 아아씨 무거운거 같애 야 꼼짝도 안한다 그릉그릉 친구가 오신 분 응 봐봐요 이거 어렸어 형 아니 그면 아니면 예를 들어 한 마리 잡고 이게 누구야? 뭐 어떤거 형? 포켓몬이래 형 얘들 아니요 형 그렇지 그렇지 형이 그렇지 그렇으면 이제 한방광 나오는 거지 어 가자 가자 자자자 집에 가자 거스로가 지금 이러면 장풍 써 장풍 싸주 장풍으로 비격인법 아니 전화는 아냐 비격인법으로 나 그릉스 끝났다 일격인법으로 형이 정확히 봤어요 지금 좋은데 왜 다표데 탑 됐어 났어 났어 내가 버튼 누렸잖아 그렇다 가자 집에 가자꾸나 포켓몬 스토야 아 나이스 다 왔어 이거 무거운데 이거? 이거 이렇게 길거라고 혼메씨 어딜 뽑으라고 신나는 거로 더 돌려둘 거 같은데? 어 왔다 몇 번 안아놨는데 이거 엄청 무거웠냐 보네 이거 아 이거 가로 찍으니까 더 더 힘드려 덜 나이스 나이스 이거 휘둘면 휘둘면 아니야 덜 덜 더 쓰러야 됨 어? 집에 가자꾸나! 됐어 됐어 끌어서! 어 왔다! 왔다 왔다! 집에 가자꾸나! 집에 가자꾸나 이놈아 일단 나는 그럼 1일차 복권을 일단 챙겨줄게 와 이쁘다 와 포크멘트 하러 갑니다 건성이가 집에 가자 이놈아 애교를 피우는 우리 나비 31번째 영상인가 나비야? 아닌가? 32번째라고? 그랬어? 32번째 맞어? 알았쪼 32번째 33번째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나비 나비 애교 피우고 있어요 안녕 부잉 아 이제 집에 가자꾸나 너의 체육각 밖uber 아아아아아 5. 밤风